아니 이거 기본인데 뭐야 이거는 커피 먹잖아! 매너해라! 아니 그걸 빗나가? 오오 아니 뭐한거지? 어 나 나 빠져야돼 아 잡아 노플 그렇지 됐어 됐어 아 괜찮은데? 아 제압 중간 좀 아쉬운데 3킬 먹었다 오늘부터 게임 질 때까지 진 거 확정인 전까지는 핑 찍지 말자 핑 찍지 않기 뭐라 하지 않기 봐볼래? 아니 씨발 던! 아 나 저거 못 참겠어 근데 형 아 이거 열광포가 있었으면 그냥 궁으로 하고 빠지는데 아니 왜 없는데 오 오 오 쉣? 다 살렸어 시발 붐 그냥 던졌는데 맞네 안 봤는데 쟤네 많이 뭉쳐 있었나보네 살짝 옛날 아펠리오스 생각 났네요 역시 나는 살짝 구미우시 같은 스타일이야 밤관자 이런 거 좀 안 맞아 나랑 진짜 난 이런 거 해야 돼 정통파의 온델이야 나랑 역시 목소리를 따라 이 밤을 걸어가리오 어어 야 치크스 쿵 하지마라 그런 거 이제 어헤어미언니 어 얜 얘네 화전퍸 공격기 잘 맞아줘 아구질구질 에 어엤아앗 으악 으아아아 캐리 아아 사람 다 깼다 아이온파 좀 사로다 깼어 원맨슈 했어 다이아이 구미슈였다 화장실 좀 여기가 어떻게 된거지? 오어어씨 얘네 뭉쳤네 여기가 가면서 돌풍으로 마무리하고 오어어씨 오어어씨 야 진짜 아 진짜 이게 야동이지 이래서 앞에 하는구나 앞으로 가도 되는데 아 이게 안맞아지네 아 야 이 씨발놈들 뭐야 이거 아니 왠지 돌렸나? 어 얘도풀 쌌다 아니 와아 진짜 소름 돋네? 궁을 왜 지금 쓰지? 야 이 씨발 또 두개 탔다 렌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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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데프가 날 때려 아 쟨 보내 쟨 어차피 저러고 직가도 쟨는 손해야 왜냐면 티모가 저러 밀고 있거든 어 아니 지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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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뭐 없냐 아 티모가 없구나 아 피천모터 찐따새끼 있네 아 왜 저러냐 진짜 아 왜 이렇게 나 저 찐따새끼들이 내가 찐따라 그런가? 아 근데 저정도 찐따는 아니잖아 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발 어 보기 뻥 아 네 리슈에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얘 춤추는 거 보면 간절하지 않나보다 아니 우물에서 씨발 만화 채우는 동안 춤추는 것도 안돼요? 1년 후에는 이러고 있을 것 같으면 겠죠 맞춰 어 있는데? 아 맛있는데요 이건 좀? 야미 아 무슨 이건 씨발 재밌게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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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렇지 됐다 됐어 세밀 세밀 씨발 좀 이기자 아 씨발 이길라니까 존나 힘드네 어? 나도 쉬운 승리를 하고싶다고 그만 보내준다고 하면 진짜 우통 까고암 씨발 존나 다뤘겠다 씨발 아니 아니 어우 야미 오히려 더 좋아 이거 dz 아 빼야겠다 와 이거 만월총으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지면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쌩백이 씨발 진짜 아 나도 쌩배로 그냥 씨발 트럴 존나 할까 씨발 새끼들 저희 다같이 쌩배로 트럴 존나 할래요 존나 해가지고 씨발 롤 못하게 해야 돼 다 타락해야 돼 그냥 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냐고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이 씨발 아 왜 그래 진짜 아니 이거 태워야 돼 씨발 아 전불 돌아가서 아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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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갓네 진짜 뭐냐 아니 진짜 저렇게 하는데 이거를 비등하네 게임이 아니 뭐야 아 어지럽네 진짜 이거 랭게임이 아니다 랭게임이 이게 이게 무슨 랭게임이야 아 자랭도 이렇게 안하겠다 이게 노말게임이야 그냥 다 타락하네 와 씨 존나 세네 와 씨 존나 세네 아미 아 좀 비켜 씨발 니네 바탑 하기 싫대잖아 왜 난 이런 공수판도 15불 넘게 해야 되는 건데 죽히라고 이거 근데 상대방 정상이었으면 졌을 텐데 아 어어 아 진짜 뭐야 미니언 이거 진짜 지면 안 된다 진짜 쟤는 애니비아도 관절하구나 탈론이랑 끝 아 씨발 야 저거 정지 안 먹냐 저거 16댁스 했는데 뭐야 아니 하늘에 얻네 아 나 그냥 트롤러인 줄 알았어 얘들아 써렌 하자 감사합니다 편해지자 아니지 강힘 하지 말자 쟤네도 관절할 거야 비하야 좀 나와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어? 빨리 가라 피를 보게 하는구만 라이빙 야 이거 시점 존나 좋은데 뭐지? 우물 상점 때문에 시점이 이상하게 되네 오늘 80점, 오늘 오늘 80점 시작했거든요? 근데 지금 23점이에요 아 오늘이 뭔가 결정타다 오늘 다이아이 80점이라 존나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났거든요?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, 너무 힘이 빠진다 전적 봐봐라, 2400판에 1200, 1200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어도 돈 주고도 못 맞춰 이거는 여러분은 프로젝트 폐지할까요? 그냥 프로젝트 폐지하고 마스터만 마스터 마감하자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폐기하고 마스터 마감만 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 프로젝트 오늘 폐지할게요 제 전적 보고 웃지 말아주세요 제 노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열심히 했습니다 1200 패를 할 동안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근데 마스터 마감도 못하면 어떡하지? 마스터 마감하려면 시비를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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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이렇게 이제 스테이로 여기